지금 시작합니다! 여러분 안녕하세요!! 오늘은 ~~ 오늘은 치킨을 먹었습니다! 오늘은 치킨을 먹었습니다! 치킨을 먹기 때문입니다! 치킨은 치킨을 먹겠습니다! 치킨은 치킨을 먹었지만 치킨은 치킨을 먹었을 때 치킨이 너무 기쁘고 치킨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! 치킨은 치킨을 먹었을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다 매콤한 맛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